자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는 이제 황해도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이름은 응칠이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명이라고 그러죠. 아명.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 저 같은 경우는 설민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저한테 미나미나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의 아명은 설민, 설민아가 되겠고요. 안중근 의사는 응칠이 되겠습니다. 몸에 북두칠성 모양의 7개의 점이 있다고 해서 응칠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가 옥중에서 쓰는 글의 이름이 안응칠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고래 진사였습니다. 진사면은 유학시험을 봐서 소과에 급제한 분이 되는데요. 그래도 답답한 유학자는 아니셨던 것이 상당히 독실한 캐톨릭 신자 집안이었죠. 그래서 어머니의 성함이 조 마리아 여사고 그리고 우리 안중근 의사의 세례명이 토마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 안중근 그게 호처럼 쓰이지만 실제로는 세례명 토마스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문인의 집안에서 문인으로서의 공부를 하면서 자라나시지만은 실제로 성격이 호방하셨다고 그러죠. 말타기도 잘하시고 사격술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이시고 하여튼 활을 쐈다 그러면 백발백중이라고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전사의 기질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실력양성을 위해서 애국개몽운동단체 어떤 학회활동에 집중을 하시다가 아까 말씀드린 국권피탈 과정을 보시면서 야 이러다 나라가 망해가겠구나 실력양성운동을 하기에는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1907년부터 의병활동으로 어떤 방향을 돌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지역으로 거점을 옮기신 다음에 당시 의병 참모중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의병의 장군으로서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십니다. 1차 국내 진공작전 성공 2차 국내 진공작전 성공 그래서 많은 적들을 혼내주고 그리고 많은 포로도 잡았습니다. 자 근데 안중근 의사의 인생은 여기서 바뀌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잡혀있는 포로들을 다 놔준 거예요. 옆에 있던 부하들이 말립니다. 이놈들 놔주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처단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국공법에 따라서 어찌 붙잡혀있는 포로들도 인권이 있는데 그들을 처단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신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포로를 인도적 차원에서 다 놔준 거죠. 근데 그 포로들이 이제 적진으로 가서 어디 어디에 어떤 부대가 있습니다. 라는 걸 다 알려주게 되고요. 결국 안중근 의사의 부대는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누가 더 안중근 의사를 따르겠습니까? 누가 안중근 의사한테 어떤 경제적인 후원을 하겠습니까? 사실상 안중근 의사의 의병으로서의 활동은 여기서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역사가 바뀌게 된 거죠. 이렇게 안중근 의사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을 때 당시에 이토 히로부미가 만주의 하얼빛역에 내린다라는 첩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가 1909년이었는데 1909년 정초에 안중근 의사는 11명의 동지와 함께 단지 동맹을 하십니다. 그래서 왼손가락에 무명지를 자르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중근 의사의 손바닥 도장이 나오는데 보면 무명지하고 지금 약지가 길이가 같죠. 이것이 바로 단지 혈서가 되는 겁니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당시에 동지였던 유동하 그리고 조도선님들과 함께 이토 히로부미는 처단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요. 중국의 체가구역에서는 유동하 조도선이 기다리고 안중근 의사는 하얼빛역에서 기다리기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체가구역에서 실패를 한 겁니다. 기차는 지나가는데 당시 경비를 맡았던 러시아 군인들이 유동하 조도선의 여관문을 밖에서 걸어잠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무력시위를 할 수가 없었죠. 운명의 그날 10월 26일날 하얼빛역에서 우리 안중근 의사는 새벽 5시부터 이토 우를 기다립니다. 손에는 이토 우를 상징하는 흑백사진 한 장하고 그리고 브라우닝 권총이 들려져 있었죠. 많은 러시아 의장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토 히로부미와 일본의 전범들이 기차에서 내리는데요. 그때 안중근 의사가 용기있게 뛰쳐나가시면서 이토 히로부미에게 세 발의 총알을 날리게 됩니다. 이토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고요. 이게 6연발 권총이거든요. 브라우닝 권총이. 그래서 나머지 세 발은 옆에 있던 수행원들을 쌌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진만 가지고는 실제 인물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진만 맞서는 잘 모르니까 비슷하게 생긴 영감들을 같이 거기서 쏴버린 거죠. 그런데 무고한 사람을 해친 건 아니고요. 그때 총 맞은 사람들이 다 이토와 함께 우리 조선 침략의 원흉이었던 전범들이었습니다. 나쁜 사람들 결국 벌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는 그 자리에서 결국 숨을 거두게 되고요. 안중근 의사는 몸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꼬레야 우라! 우리의 조선 만세, 대한조선 만세를 러시아말로 외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히시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하신 것이 1909년이었고 그리고 실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신 것이 1910년 3월 달이었으니까요. 약 5개월간의 옥고를 치르신 것이고 안중근 의사는 참 이게 다행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불행인데 실제 국권피탈을 못 보고 돌아가신 거죠. 국권피탈은 8월 29일이니까 차라리 어떻게 보면 그거를 못 보고 가신 게 더 다행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가슴 아픈 생각을 해봅니다. 5개월 동안 그 자리에서 사용 집행이에요. 뭐 판사도 뭐 검사도 모든 변호인도 모두 다 일본인이었고요. 뭐 뭐라고 그러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사형 집행이 내려집니다. 이때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목숨을 자신이 내놓는 거는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는데 하나 걸리는 것이 바로 남겨진 어머니. 그 참 어머니가 가슴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두고 내가 가도 되는가 고민을 했는데 당시 어머니 조마리아 의사께서 안중근 의사의 형제들을 통해서 전원을 남기시거든요. 그 전원을 읽고 안중근 의사는 항소를 포기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당시 조마리아 의사가 사형을 언도받은 아들 안중근 의사께 남긴 편지가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들 안중근에게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떳떳하게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살려고 몸부림하는 인상을 남기지 말고 의연히 목숨을 버리거라. 네가 만약 늙은 이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아마도 이 편지는 이 어머니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야.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제외하기를 가망치 아니하노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 다시 세상에 나오너라. 라는 편지를 보내십니다. 정말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고요. 그 자식이 정말 그 죽음을 앞둔 자식이 입을 수의를 한 땀 한 땀 꿰매셨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정말 그 바늘이 정말 살을 심장을 파고드는 고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안중근 의사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항소도 포기하시고요. 의연히 5개월 옥중에서 글을 쓰는 데만 전념하십니다. 그래서 안흥칠 역사를 할지 동양평화론 같은 글을 남기시는데요. 이 동양평화론이라는 건 사실 이토 히로부미가 처음으로 쓴 글이 되겠습니다. 이토의 동양평화론은 무엇인고 하니 한중일 3국이 있는데 서양의 침략을 받는다. 그래서 일본이 중심이 되어서 동아시아가 뭉치고 서양 세력에 맞서자. 이게 이토의 동양평화론이고 여기 있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뭐냐면 내용, 전체 내용은 같지만 한중일이 평등한 상황에서 서양 세력에 맞서야 될 거 아니냐라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의연한 모습을 보셨는지 당시 워낙 명필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써주는 글을 당시 간수랄지 여러 사람들이 많이 받아갔고요. 간수조차 안의사를 너무나 존경을 해가지고 당시 담당했던 간수 같은 경우는 그 집안 대대로 안중근 의사의 기일에 제사를 지낼 정도로 정말 그 감옥의 관리들까지도 존경에 맞이 않았던 우리 의연한 모습의 분이 안중근 의사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동포들한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모두 각각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해서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기시고요. 사형집행 당일날도 간수가 가시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내가 읽던 책을 다 못 읽었는데 5분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읽던 책을 다 읽고 당당하게 형장으로 나서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비범하시고 존경에 맞이 않는 민족의 영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안의사의 유언대로 유고를 이제 우리나라에 안장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고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무덤은 말 그대로 이제 가묘가 되겠고요. 실제 유골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 측과 잘 이야기를 해서 지금 하얼빈에는 안중근의사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보면 우리는 어른들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그것은 뭐 유교적인 습관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도 있겠지만 실제로 여기는 안중근의사 같은 이런 분들의 어떤 숭고한 삶에 대한 존경의 표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는 안중근의사는요 1909년에 이런 거사를 일으켰고요. 그 뒤에 등장하는 유관순이랄지 이봉창이랄지 윤봉길이랄지 김구 선생이랄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롤모델이자 멘토가 되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중근의사 물론 모두 다 훌륭하고 중요한 분이시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 멘토가 됐던 안중근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속에 되새겨야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